근데 엄청 회자된 장면 중에 그 쌈마이웨이에서 애교 씬 아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 하는 거라고 구우니까는 에라도 심들도 제가 오마주 했거든요 그 유명한 데서 했잖아요 에라는 저는 태어난 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건데 내가 안 했어 너 그런 기술 있어? 플라틴 기술? 그러니까 웃을 때 이렇게 웃지 말고